그때 청나라 황실에서 편찬한 훈정만주얼류고는 청나라의 건국 세력인 만주족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성이 애신강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주어로 애신을 금이라고 합니다. 흔히 강나를 성의 뜻이라고 합니다. 즉 만주어로 김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주에서는 이런 성이 애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청나라 황실에서 자신들의 성을 재창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청나라의 조상이 신라에서 왔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라의 후손들이 만주 지역으로 이주했으며 이들이 청나라의 조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라는 경주 김씨 김의 김씨의 강성한 터전 아닙니까. 그들의 애신강나 곧 김씨 성이 예전에 신라에서 사용한 김씨 성을 그대로 다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청나라의 시작은 창업군주 누르하치의 후금 시기인 1616년부터고 후금의 이대의 군주 홍타이지가 1636년 4월 11일 국호를 청으로 개칭하였습니다. 그 이전 500년 전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시조는 완화남보이며 완화남보는 복간수 완안부의 일대 추장으로 고려인 금행의 아들 금준이기도 합니다. 완화남보는 고려에서 만주로 처음 올 때 나이가 이미 60여 세에 이르렀습니다. 1136년의 시조 경원왕재로 추존되었고 1142년의 묘를 광릉이라 칭하였습니다. 1143년에는 시조 의원경원왕재로 증시되었습니다. 완화남보에 대한 기록은 다음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사에서는 한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금국지 송막기문에서는 간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정만주원류구에서는 합부 또는 한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로끼에서는 금폭한 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막기문에서는 완안씨 고려사에서는 김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들의 조상이 고려신라에서 왔다는 것이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런 주장은 현재 우리가 지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금나라 청나라 황실에서 자신의 조상이 누군지 역사서를 편찬하면서 명시한 내용이거나 중국에서 당시에 편찬된 역사서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음으로 믿을 만합니다. 당시 여진족의 터전 만주 지역은 700년간 고구려가 다스린 지역이며 여진족은 그 안에 포함된 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발해가 228년간 만주의 나라를 이어갔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을 흡수한 이후에도 만주 지역과의 왕래가 지속하였고 특히 고려 시대에는 만주 지역에 많은 한민족 조선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조 말기까지 연변 흥령 강성 등 북간도는 조선인들의 터전이었고 여진족은 조선 시대에도 부모나라로 여기고 조공을 했었습니다. 물론 고려나 조선이 정세가 흔들릴 때는 들고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특히 강성해지면 중국을 경략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한 것입니다. 흠정만주 원료고는 청나라가 자신들의 기원을 설명하고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황실에서 직접 편찬한 책으로 청황실의 역사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홍타이지는 청나라를 건국한 중요한 인물로 그의 통치하의 후금이 청나라로 개칭되었고 조선에도 침략하여 남한산성에서 인조로부터 항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받은 사건은 1636년 병자월한으로 홍타이지가 조선을 굴복시킨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때도 조선의 사대부들은 오직 사대사상에 물들어서 명나라를 추종하기 바빴습니다. 청나라 홍타이지는 처음에는 예를 다해서 조선의 형제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했으며 사신을 보낼 때마다 대단히 정중하게 처신했지만 조선에서는 전에 조선에 조공하던 오랑캐들이라고 무시하면서 배척을 하였습니다. 고집스럽게도 다 무너져가는 명나라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받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않았어도 홍타이지가 군을 이끌고 한양으로 쳐내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게 인조의 항복을 받아내고는 홍타이지는 그대로 유유의 군을 철수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정도인데 이렇다 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그냥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 후에도 청나라는 조선왕조 자체를 흔들지는 않았습니다.